원래 추웠을 때 긴 거 알고 계시죠? 정말 티타남 시즌 3 되니까 별의별 거 나왔네요, 진짜 티레디 체킹! 굿! 티타담입니다! 앞에 또 화려한 우리 간식들이 쫙 깔려있는데 겨울과 내년 봄까지를 노리는 간식 에버랜드 간식이 요즘은 어떤 거 있냐 보여드릴 겸 소개 드릴 겸 저희 배도 채울 겸 자, 나와봤습니다 일단 그럼 한 가지 드셔보시죠 자,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간식인데요 매콤닭꼬치 그렇다면 저도 줄 수 없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핫쿨 일단 한입 부탁하시죠 한입 막 아니 왜 한입 먹었는데 왜 나 반이 없어졌는데 이거 한입이에요? 티타담입니다, 제대로 먹방을 못했는데 인재가 나타났다, 인재가 아싸, 잃어버렸던 반을 치렀어요? 하하하 또 먹어야지 다람쥐 같으세요 도토리 막 갉아보는 다람쥐 그런 거 저희 앞에 또 놓여져 있는 4개 잔, 이거 말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일단,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핫쿨 오, 이거, 이거 언제 하세요, 이거 핫쿨 우와, 핫쿨 이렇게 벌컥벌컥 맞아요 제 앞에 있는 것도 한 번 열어볼게요 녹차 하하 세즈 유기농 녹차 아니, 본인도 한 번에 다 먹고 있으면 나한테만 먹은 거예요 아이스 녹차 하하하 이건 뭐죠? 레몬티 레몬티 벌컥벌컥 마셔주십쇼 예, 세몬티 진짜 벌컥벌컥 마시네 어때요? 왜 레몬을 벌컥벌컥 마시라고 했어 하하하하 으하 혹시 뭐 여기 뚜껑 열고 쏟아 부르세요? 겨울하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무스 하하하 전 그렇다면 이제부터 바로 소세지를 준비했습니다 어... 어금니로 쑥 들어가네, 소세지가 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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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세지 맛인가? 짜요 하하하하 물가자! 하하하하 이거 뭔지 알죠? 이건 뭐예요? 이게 뭐였지? 검색차 도, 도스미아차? 루이보스티 조금 비슷했다, 그죠? 원래 맛을 제대로 볼려면 티백을 먹어봐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사람도 안 먹은 간식 톡톡꼬치 아니요? 아니요, 아니 그거 말고 이거! 아마존? 하하하하 아니 이걸 왜 제 앞에 놔두셨어요? 하하하하 아니 대박이네 어때, 어때? 아마존 맛이 좀 납니까? 하하하하 일단은 두 번째 이까지만 먹고 다른 것도 먹어야 되니까 다른 거 먹을게요 하하하하 여러분 다 아시죠? 이게 왜 별난 핫도그인지 별모양으로 튀김거루가 붙어있어서 별난 핫도그라고 합니다 이게 다 아시죠? 솔직히 얘기해서 짰어요? 짰어요 어쨌든 이게 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양을 한 번에 넣었기 때문에 짜다고 느끼는 겁니다 만들어낸 분들은 제가 없습니다 해버랜드 대표 또 간식이죠 초라스 리뷰 초라스도 소스 한 개도 안 가져왔네 아 원래 소스 있는 초라스가 따로 있긴 해요 존맛입니다 요런 거는 원래 이렇게 잘라서 한 입에 넣어야 돼 오 오 오 오 오好像 맛있게 먹는 꿀팁이란 건가요? 꼭 맛있게 먹는 꿀팁이란 건가요? 민준 너 많이 먹기 위한 꿀팁이 라는거에요 Big은 좀 부르십니까? 뭐 열رة 와 전혀 아니라는게 퍼지 자 이런게 저희가 또 오즘 에버랜드 간식 어떤게 있냐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왔는데요 말이 속인지 사실 사심채우기 raçãoク 되게 맛있었어요 여기 안 나온 간식도 엄청 많거든요 굉장히 1 분만 보여드리를 거라서 어? 그거 왜 없지? 오 나 그거 좋아했는데 왜 안 먹어줘지?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자 오늘 приб Gib feared 간식 1부 보여 드리면서 영상 끝내 보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장소로 찾을게요 T레딜 체킹 타요라 잘라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네 보기 좋은 거 찍은 줄 알아? 우리 배 채우려고 먹은 거지? 어차피 이거 지금 자를 거라고 막말하네 자르면 나 큰일 나는데? 선생님 네